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청량리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는 자활근로자를 위한 힐링 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청량리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청량리동 주민센터 자활근로자들을 모시고 국립양평치유의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국립양평치유의 숲에서 진행하는 숲속 요가, 아로마 손마사지, 온열치유실 체험, 치유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한 자활근로자는 도심 속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자활근로자가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동희망복지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량리동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동주민센터에 근로하는 자활근로자들이 소통과 화합,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